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의한수 이병준 기자입니다 자 오늘도 후쿠유나 후쿠유나를 좀 얘기를 해볼텐데요 야 이거 저희가 그 한국음악 음악저작권협회에다가 제보도 하고 그 일본 가수한테 직접 메시지도 보내고 수속사에 이메일도 보내고 온갖 일을 다 하고 있는데 답변이 없어요 답변이 그러니까 지금 이 소속사에서도 약간 지금 뭔가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건지 아니면은 뭔가 제대로 가수 쪽에 전달이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공론화를 시켜보려고 어 그 김유나가 지금 그 표절 의혹 어떻게 보면 표절이라기보다는 비슷한 멜로디가 있는 것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네티즌들이 의혹제기를 하고 있는 그 노래들을 비교해가지고 지금 레퍼런스님이 영상을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레퍼런스님이 원래 예전에도 그 김유나의 어떤 그 표절 내지는 유사성 의혹과 관련해서 영상을 몇개 올렸었는데 최근 들어서도 추가적으로 계속 어떻게 보면은 어 유사한 멜로디가 있는 노래를 발견을 하면서 어제도 또 새로 올렸더라구요 근데 어저께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자 일단은 그 제가 이거는 이제 직접 가수한테도 제보를 했던 로리타 에이고고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죠 주류앤메리의 로리타 에이고고가 김유나가 작곡한 헤이헤이헤이와 어 유사하다 이렇게 지금 어 레퍼런스님이 이제 의혹제기를 하셨는데 자 먼저 이 주류앤메리 이 주류앤메리의 로리타 에이고고를 먼저 들려드리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어 김유나가 작곡한 자우림의 헤이헤이헤이를 어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두개를 연이어서 들려드릴 거니까 잘 한번 비교를 해서 들어보시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게 이게 들어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일단 멜로디가 어 그냥 1번이 들었을 때는 멜로디가 뭐 완전히 다르다고는 볼 수 없죠 그러니까 제가 좀 어 표현을 줄수록 할텐데 자 반응을 보면 돼요 반응을 사람들 반응을 보면은 뭐 여러가지 얘기가 있는데 대부분은 지금 멜로디가 굉장히 유사하다 이렇게 지금 의혹제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핵심이 그거잖아요 이른바 그 노래의 하이라이트 내지는 그 후렴구 부분에 핵심 멜로디가 딱딱딱딱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그 한 4개에서 한 5마디의 멜로디 그게 어떻게 보면은 명곡을 가르는 명곡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키로 작용이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하이라이트가 되는 부분이 굉장히 지금 유사하다고 지금 레퍼런스님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람마 람마 2분의 1이라고 당대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애니메이션인데 이 애니메이션의 오프닝 곡 치큐 오케스트라가 지구 오케스트라고 해요 지구 오케스트라가 김윤아가 작곡한 자우림의 1717 1771 이라는 곡의 멜로디와 굉장히 유사하다 자 먼저 91년도에 이 람마 오프닝 곡이 먼저 나왔는데 이 람마 2분의 1 지구 오케스트라를 들려드리고 그 다음에 자우림의 1717 1771을 연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잘 비교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게 템포가 템포가 좀 다르거든요 이 자우림 노래는 좀 느립니다 그리고 람마 오프닝은 좀 빨라요 근데 그 속도 말고 실제 그 안에 있는 멜로디 있잖아요 그 특유의 멜로디가 있기 때문에 그 멜로디를 좀 비교해가지고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아마 딱 대충 그냥 처음에 들어보셨을 때는 어 이거는 좀 뭔가 템포 부터가 좀 다른데 왜냐면은 람마 오프닝 같은 경우는 템포가 굉장히 빠르죠 따따라 따따따따따따따따따 하는데 이 자우림 곡 같은 경우는 따르르르르르르르 이렇게 느리단 말이죠 느린데 문제는 그 멜로디 있잖아요 멜로디 핵심 멜로디 따따라따따따따따 이게 굉장히 지금 유사하다고 지금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면은 이 람마 오프닝의 어떤 느린 버전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의혹 제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뭐 저는 단정짓기 않겠습니다 이거는 뭐 사실 음악이라는 게 다 사람마다 들은 게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 똑같은 걸 듣고 누구는 굉장히 비슷하다 누구는 아 이거 완전히 다른 곡이지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오늘의 하이라이트인데요 이게 어제 올라왔던 거예요 어제 레퍼런스님이 요즘 아주 열일을 하고 계신데 김유나가 작곡한 오헌이라는 곡이 이 블러의 썽2 이게 게임 피파 98 1998년에 나왔던 게임이죠 피파 98의 OST와 굉장히 유사하다 이렇게 또 새롭게 어제 새롭게 의혹 제기를 하셨는데 어 이거는 조금 충격적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해서 충격적이라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썽2가 어 이거 딱 제목만 보면 여러분들 감이 안 오실 거예요 이게 어떤 노래인지 근데 요거 딱 멜로디 듣는 순간 아 이 노래 이거는 뭐 전국민들이 다 알 법한 노래거든요 블러의 썽2 어 그리고 자오림의 오헌이를 연속으로 어 재생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요것도 사운드는 달라요 사운드는 다른데 중요한 건 멜로디지 않습니까 멜로디 음 우리가 표절 판정을 하는 데 있어서 멜로디를 멜로디가 유사하다 혹은 같다 그러면 이제 표절로 어 판정이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멜로디의 유사성에 집중을 해서 좀 들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레퍼런스님이 어떤 부분을 지적하는지 딱 아시겠죠 블러의 썽2의 우후 이거 있잖아요 우후 이거 굉장히 유명한 이거 뭐 모르는 사람들 아마 없을 겁니다 모르는 사람은 거의 뭐 외계인이라고 봐야 되는데 요 우후가 물론 가사가 다르죠 뭐 어어 뭐 이렇긴 한데 그 어떻게 보면 멜로디가 굉장히 좀 유사하다 이렇게 지금 레퍼런스님이 지적을 하고 계신 거고 많은 네티즌분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 거 같아요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뭐 의혹당기긴 해요 의혹당기긴 한데 야 만약에 이게 표절 판정이 난다 그러니까 물론 지금 우리가 유사하다고 들리는 어떤 사람들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겠지만은 오 이거는 굉장히 충격파가 클 것 같습니다 국제 이슈로 이게 번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요 블러스왕2 이거는 전세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노래지 않습니까 굉장히 유명한 노래죠 이건 뭐 저도 어렸을 때부터 정말 많이 들어가지고 딱 듣자마자 아 이 노래 딱 캐치가 됐는데 만약에 이 노래와 관련해서 어떤 그런 불미스러운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은 이거는 완전히 국제 이슈로 번질 수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물론 그냥 의혹당기에요 의혹당기 레퍼런스님이 그냥 본인이 생각하기에 굉장히 유사하다 이렇게 해서 한번 시청자분들에게 들어보시라 이런 차원에서 영상을 올리신 거고 시청자들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레퍼런스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지금 의혹 제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계속 퍼지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레퍼런스님도 어떻게 보면은 좀 화가 나신 거예요 화가 나신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지금 반일선동을 했는데 정작 당신 노래 들어보니까 이거 왜 일본 쪽 노래랑 비슷하냐 물론 이 블러리 성투는 아니지만 그 전에 람마랑 류리 앤 메리 노래 같은 경우 그 일본 가수들의 일본 노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진실이 뭔지 알려달라 이렇게 김윤아씨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 김윤아씨는 대중의 사랑을 먹고 사는 연예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논란이 나왔으면은 본인이 적극적으로 나와가지고 해명을 하세요 정말 표절한 게 아니다 그러면은 아 여러분들 이게 얼핏 들으면은 멜로디에 유사해 보이실 수 있지만 이게 이러이러한 이유로 표절 판정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표절이 아니고 저는 이 노래를 듣고 이 노래를 참고해서 노래를 만든 게 아닙니다 논리적인 근거로 해명을 하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본인이 표절한 게 맞다 그러면은 대국민 사과하셔야지 대국민 사과하고 가수 은퇴는 당연하고 이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맞겠죠 그냥 집구석에 있는 게 맞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아직까지는 논란 단계이기 때문에 김윤아씨가 정말 떳떳하면은 나와서 직접 해명을 하시라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 많은 분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각자 좀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오늘 영상은 좀 많이 공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